눈 감아봐. 네? 빨리! 자, 먼저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거야. 그 사람은 지금 네가 익숙한 어떤 장소에 있어. 그리고 옆에는 너 말고 다른 남자가 있어. 네. 네가 아는 얼굴이면 더 쉽겠지, 상상하니까? 근데 그 둘이 막 분위기가 묘해. 얼굴이 막, 막 서로 다가가는 거야.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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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. 그리고 마침내... 스톱! 지금 네 심장에 손 대봐. 그게 증거니까, 이 고딩아. 만약에... 사귀다가 헤어지면... 친구도 안 되는 거잖아. 지금 그 심장으로 뭔 친구야. 친구는 이미 끝났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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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